여기에 차를 세웠고요. 차를 전방 주차했다가 이렇게 후진으로 나오던 중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비상등 깜빡깜빡하면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사고나는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영상에 보이는 것보다 자동차가 약 2m 뒤쪽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즉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나올 때는 차가 여기까지 나와있다고 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쯤에 있는 거예요. 영상에 보이는 것보다 약 2m 정도. 물론 1.5m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지만 평균 한 2m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걸 감안하면서 어떤 사고인지 영상 같이 보시죠. 블박차가 후진할 겁니다. 이걸 보면 벌써 블박차가 여기까지 2마하고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인제서 나갈 거예요, 인제서. 인제서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디를 걷고 있을까요? 인도를 걷는 겁니다, 인도 보도. 인도를 걷고 있고 이 차는 나갈 겁니다. 나가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2m 이상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차가 천천히 나갑니다. 인제 내려섰죠, 인제. 인도에서 언제 내려서나 보세요. 지금쯤 내려서는 것 같죠? 자전거가 이렇게 붙였는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블박차 운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 운전자가 제가 자전거 진로를 방해했기 때문에 무조건 제 과실이 크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자전거도 분명히 제 차가 비상등 켜고 차로 들어서는 걸 봤겠는데 그걸 부딪친 것은 전방주의 태만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과실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네요. 보험사에서 90대 10을 주장한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차가 내렸을 때 여기 턱 있죠? 이 턱이 약간 있어요. 이건 인도입니다. 인도인데 이쪽으로 차가 들어가지도록 좀 낮춰서 차의 통행을 허락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때 만약에 여기 지나가는 사람 부딪치면 인도치범사고랑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내렸을 때 약간 달콤하겠죠? 다시 한 번 보세요. 그 상황. 약간의 턱이 있으니까 약간의 느낌, 단차가 있죠? 단차 살짝 한 2cm 될까요? 이 사람은 인도로 걸어가고 있겠죠? 단차가 거의 못 느껴지네요. 잘 안 느껴지네요. 그런데 이거는... 이건 제가 있는 CCTV라는 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전거는 바깥 차로 우측 가장자리를 타고 오죠. 아니, 저 타고 오죠. 그런데 인도에 있던 차가 툭 내려오면 글쎄요. 인도에서 오니까 비상등 켜고 있는 차가 천천히 움직이면 나를 보고 있겠지. 그리고 자전거 타고 가면서 인도에서 나오는 차 거기까지 신경이 쓰니까요. 가로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거는 정확한 것은 CCTV. 양쪽에 다 보이는 CCTV를 봐야 됩니다. 어쩌면 100 대 0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후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후진하는데요. 여기쯤에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쯤에 어떤 쓰레기통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가로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에 의해서 안 보였는데 차가 쑥 나오면... 지금 이것만 갖고서는 몇 대 몇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인도에서 나오는 차. 뭔가요? 저쪽 건물 주차에 나오는 것. 노외 진입이죠. 길밖에서 나올 때는 일단 서서 안전을 확인하고 나와야 돼요. 앞으로 나왔으면 받겠죠. 그런데 후진을 나올 때는 비상등 켜고 오면서 다른 차는 날 봐주겠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좀 봐달라고 그래야 돼요, 여기는. 저 뒤쪽으로 잔만경이 있어서 꼬부라진 걸 보고 보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그게 없으면 누군가 보고 봐달라고 해야 되고요. 후진할 때 진짜 이럴 때는 후진할 때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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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등 켜고 10cm, 10cm 그렇게. 보다가 조금, 조금, 조금.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이럴 때는 누구 보고 봐달라고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과실비율은 글쎄요, 90 대 10일 수도 있고요, 80 대 20일 수도 있고요, 100 대 0일 수도 있고요. 이 영상만큼은 부처적인 과실비율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전거로서는 인도 위에 있는 차가 갑자기 쑥 내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 위에 있으면서 인도 위에 있어서 미안해서 비상등 켜고 있는 차가 갑자기 툭 내렸다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양쪽 말을 다 안 들어봤기 때문에요. 후진으로 나오실 때는 특히 조심하십시오.